3등? 아 3등 뽑은게 아니라 샀습니다 너무 슬퍼요 말하지마요 나 쟤들 안샀으면 나 쟤네 안샀으면 나 지금 아야가 일돌일건데 자 오늘자 조펜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위까진 갔었어 아 얘네 딱봐도 단일 덱이거든요 단일 덱은 골라야돼 정보상 단일 덱이라 되있는 친구는 골라야돼 단일..단일만 아니면 이길 수 있어 단일 아니면 이길 수 있어요 단일이면 못 이기고 단일..오케이 단일 아니다 단일 안이길게요 아야 아야 아야끼리 기술쓸 때 렉거리는거 봐 그냥 단일만 아니면은 다 죽여버려서 지금 아야가 단일 아니면 아야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위가 뒤에서 터집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신라가 평타 세 방이면 애들이 죽어가지고 봤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리가 너무 큰거 같다 나는 광기 단일이예요 하는거 같긴 한데 시스트 통알배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단일 아니다 단일아니다 단일 아니면 이겨요 단일 아니면은 한 8만 차이 나는거 아닌 이상이겨 그래서 나 지금 상대방한테 우위 있으면 웬만하면 덤비는 편입니다 그.. 광 단일에..아니 맞지 순수 단일은 거의 없거든요 순수 단일은 거의 없어가지고 클로에가 튼튼하긴 한데 아야실라면은 뒷라인이 녹아요 그게..그게 되게 아픕니다 오 나 이거 이길만한데? 쉐이디가 뒷라인 찢으러 오는게 너무 아파 이거 이길만한데 아니다 그.. 그냥 스펙에서 밀리겠나? 몇만 차이였죠? 퉁퉁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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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겼다 아 이게 쉐이디 쉐이디 좋아요 PVP에는 좋아요 PVE에선 안좋은데 PVP에선 진짜 좋습니다 그..광기 단일 해놓고 그 뒷라인 날아가면은 뒤지겨붓 아 지금 13만 차이나는데 단일 아니니까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13만..무려 그냥 투령만 찾았을때 13만 차이나는데 단일 아니라서 그냥 이겼죠 근데 이건 못 이겨 뭐..이거 못 이기고 이거 못 이겨요 활발 이거 이거 이..이건 못 이겨 이거 딱 봐도 그.. 저거 단일일건데 한 덤벼볼까 일단 단일이고요 역시 역시 단일이었고요 아아...아?아!는 아야가 ade 녹았어 광 단일이면 못 이깁니다 광기 단일이면 못 이깁니다 이제 쉐이디 나라오면선 못 이겨 아니 단일이 아니네? 이것도 왜 단일 아니야 이 사람 시온 녹았고 쿵쾅 됐다 이겼다 단일인줄 알았나 시스트보고 단일인줄 알았는데 다등인데 투력 낮은거 보니까 딱봐도 단일인데 투력 이렇게 낮으면 딱봐도 단일인데 자비랑 한번 해봅시다 자비인데 7만차이예요 투력 7만차이 그래서 아 쉐이디 있는데 될까? 일단 SP가 희생당했고 쿵쾅 힐 힐라야 할수있어 한번만 더 그렇지 나이스 쿵쾅 맞아 지금 쉐이디가 정리가 안되잖아 쉐이디가 지금 정리가 안되가지고 터지잖아요 앞에서 아야 쿵쾅하는거 맞았으면 정리가 됐을건데 그전에 이제 앞 그전에 내 뒷라인 날아와가지고 피하는것도 있고 그리고 아야끼리 그냥 차이나면 덤비면 안돼요 아야끼리 차이나면 그냥 덤비는게 안 덤비는게 맞아 이사람 암흑다닐이었나? 아니 그 콤이란사람이었나? 콤이란사람이 있거든요 암흑다닐 흐흐흫 오이 한번 덤벼봅시다 오늘 모르는데 아까 13만차이 됐으니까 단일만 아니면 12만은 되지 않을까? 다닐이에요? 아 광다닐이네 미친 광다닐인데 지금 42만이 나온다고? 미쳤나? 와 광다닐인데 42만이야 2등 야 절대 덤비면 안돼요 절대 덤비면 안됩니다 절대 덤비면 안됩니다 아야가 아야가 아야풀돌이라고 미쳤네 돈을 얼마나 갖다 바른거야 3등 아니네 선일 아니네 단일 그럼 콤이란사람 맞나보다 쿵쾅 씹혔다 아 잠깐만 쿵쾅 씹혔어 멜로나야 멜로나야 됐다 나이스 멜로나 이러면 이러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탱커드 딜 안나오고 신라가 해냈어 신라..신라님 하하하하하하 풀돌신라님 믿습니다 쿵쾅 멜로나야 빨리 해보 그렇지 나이스 근데 탱커드 안죽는다 튼튼해서 안죽는다 근데 탱커드 안죽는다 튼튼해서 안죽는다 아 이거 되겠나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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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가 신라가 해낼 수 있어 나이스 3등? 어 3등 바로 이제 곧 추락할 3등입니다 하하하하하하 곧 추락할 3등입니다 하지만 3등 찍는게 어디에요 1등은 싸울 수도 없을건데 해봐 해봐 아하 단일만 아니면 되는데 단일만 아니면 해볼만 한데 단일이면 뭐 답도 없는거고 음 아 광단일이야 시스트 그어 와 아 이거 상성인데 그냥 찍히는거 보여요? 예 과금을 했으면 아 아 엏 여기까지가 최선인거 같습니다 엏 엏 헤 Anyways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그리고 periods clown 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최선이야